이거 한 번 찍어? 이거 한 번 찍어? 되있어? 어! 되있어 아 뭘 찍는거야? 구름 찍은 것 같아 구름! 구름 왜 찍어? 진짜? 이거 먹고 가자 예뻐! 풍선 같아! 실제로 염은 전구 년 전구는 됐어 어 맞아 한 2년 됐어 이거? 여름 연구는 한 2년 천막 있잖아요 떡을 새로 생긴 거 뭐야? 저게 뭐야? 오카트하고 땅콩열차하고 자꾸 애기들은 엄마를 찾는거야? 너도 뭐 엄마 찾잖아 근데 왜 엄마를 찾는거야? 물어볼게 너 왜 엄마를 찾는거야? 엄마 좋아서 누가 먼저 올 것인가? 어 감이 좀 운다 너무 부럽다 귀 안 놀면 얼굴 직감으로 맞아요 재밌어? 이게 마지막 한 번이야 사실 아하하 친구들 뭐 좀 뭐 예수차 예수차 20분 무슨 있으세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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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자리만 봐요 한입 먹어야지 우와 가네 우와 맛있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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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아홉번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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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이야 워밍이 워밍이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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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야 너 그거야 탁구공 요정하는거야? 알지 언니 탁구공 요정으로 인명 가자 얘 공 주워다 주는 요정 나 아무나 할 수 있는거 아니야 알았지? 탁구공 요정 인명합니다 아예 시절해야지 맞아 조심해야 돼 탁구공 요정 오우 탁구공 요정 탁구공 요정 탁구공 요정이 제일 신나는데 요정 빨리 주워 요정 아니요 아니 이제 그거 안 할거라니까 왜 요정만 할 수 있는건데 안 할거야 이제 알았어? 이제 들켰어? 안 할거라니까 탁구공 요정은 간식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리 요번 탁구공 요정은 해리 요정은 가만히 있는거야 서있는거야 서있다가 나 탁구공 요정할래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거야 엄마 탁구공 요정 줄래 난 탁구공 요정할래 어 둘이 요정해 머리 조심해 머리 조심해 주유 쑤세요 주유 주유 쑤세요 주유 주유 쑤세요 뒤로 아니야 나는 아무거나 들립니다 하나 둘 셋 은혜 소호 대단히 이 정도는 호위 파이팅 이들 이제 갑니다 음료 아히 통신 안 와 너무 그렇다 여기 위에 있는 곳 하나 만지면 안 돼요? 춤춰줘! 너무 맛있어. 니가 해! 진짜 맛있어.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. 바람 먹을게요. 물이 너무 안 나왔네요. 와. 밥이 좀 찍어. 천천히 빨리 찍어. 어, 어찌어. 하루 종일 어머머! 뼈 박혀서 쉬는 거예요? 해리야 너도 이제 끌려가 준비해 끌려갈 준비하시고 어, 너머지 이제 끝났어 셋, 넷, 다섯, 여섯, 숨었네 다 숨었대, 말 없는 거고 숨었어 엄마 근데 어디에 있는지 알아?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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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압이 수련이다 진압이 수련이다 아니야 와 나 진짜로 몰랐어 근데 네 찾아왔죠 바로 찾네 우선이 흔들거리네 지민이 언니 아마 여기 있을 거 아니야? 일로 마시게 내가 그 지민이 언니한테 못 났나고 아니 하하하하 안녕 인덕이 org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